아, 혹시 박태섭 씨 와이프 되십니까? 박태섭 씨 와이프 맞죠? 아닙니다. 전화 잘못 거셨어요. 아니라는데? 뭐? 박태섭 와이프가 아니라면 끊었어. 다시 전화 걸어봐. 어, 어. 안 봤는데? 잘못 가르쳐준 거 아니야? 뭔가 이상해. 급하게 끊은 걸 보니 거짓말 같기도 하고. 내가 사첩자인 줄 알았나? ότι 씨는 안 minus 3명만 1명만 1명만 1명씩 나. 넓고 있잖아? 어.. 연결이 되 Depot, 우선 파스항으로 하시고요. 누구지? 사채업자들인가? 엄마! 이모가 태우 형 집에 갔다가 쫓겨났대. 뭐라고? 유괴이 누나가 그러는데 태우 형 엄마가 이모한테 던진 케이크를 태우 형이 먹다가 뒤집어 썼대. 하... 진짜... 연결이 뒤집으나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되면 뒤돌이 옥통은... 그렇다고 케이크를 던지면 어떡해. 누가 태우가 맞을 줄 알았어? 집장만 할 때 못해라니까 얼굴 색이 달라지더라. 태우는? 모순 적이 따라 나갔어. 힘내서 왔다니 여기도 난리야. 왜? 강서방이랑 뭔 일 있어? 안 가던 술집에 가더니 옷에 립스틱 묻혀 갖고 왔어. 아휴... 강서방이? 어... 바람난 거 아닌가 몰라. 지금 상황에 바람빛 겨를이 어딨어? 힘들고 속상해서 마음둘 데가 없어서 술집 찾았겠지. 세상 부족한 거 없이 살다가 불임이라는데 너한테는 미안하고 본인한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. 거기다 시술까지 실패하고. 그 속이 속이겠어? 그래도 그렇지. 이럴 때 괜히 바가지 긁어서 사이 틀어지게 만들지 말고 네가 넘어가 줘.